배타고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래? 야! 스포 하지마라 후속들이 나의 희망을 뭐해 이거? 이거 동전만 따라가 돈만 따라가 돈이 있는 곳에 밥이 있다 돈이야 돈 아 이거 밑으로 잠수해야되는데? 아 이거 땜에 잠수가 안되는거구나 심해요 먹을거? 쟤네들이 왜 위에서 던져 잡고가자 입술 맞춰 갑니다잉 저 놈들 안대에서 처리하고 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처리하고 갑시다 신경쓰거든요 아이고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장나아 톡톡 아 딱딱따다다다다닥 이렇게 가는건데 수제비처럼 물수수비처럼 약간 쫄아가지고 잘 안됐어 물수 쫄면 안돼 쫄아도 어차피 죽거든 뭐야 돈이나 먹자 돈이나 그냥 돈먹는 맵인가 그냥 돈먹는 맵인가 그냥 돈먹는 맵인가 이걸로 공격하자 이걸로 공격하자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호 호호 에히헤 커져라 이녀석들 뭐야 마지막 편에 깜짝이야 작아진줄 알았네 뭐야 해파리 어 이거 해파리 움직이는데 해파리 죽이면 안되겠지? 저건 뭐지? 이건 뭐야 오징어 오징어가 있고 위에 밟는게 있고 아유 진짜 아우 저 안죽었어 다 안죽었어? 위험해 매달 먹으려다가 두방이나 맞아버렸네 아 오징어 스타우 쓰다리 머리 다 밝아지는거 봐 버섯 버섯이야 또 스타 또 스타 밑에 뭐있어 먹을거 빨리좀 놔 빨리좀 아 이거 뭐야 버섯이 쓰야되는거 해파리 내려오게 만든다음에 밑에 있으면 내려오는거구나 아 아 스타 먹으면은 돈 나오는데가 다 스타로 나와요? 아유 무한 스타 콤보가 되는거네 버섯 버섯 먹고 가야돼 필러누 이uci 엄마 게낼 top 이 Work 국민이 어ㅜㅜ compelled 아윽 엉 물지마 삼키 아윽 hospitalized zos meisten 행하 살 어떻게 저기서 저 멀리까지 점프를 엄청나게 뛰지? 괜찮아 괜찮아 그냥 뛰는거랑 똑같다고? 다왔다 다왔어 쿠파야 기다려라 너를 깨러 내가 왔다 좋아 다왔어 이심목숨에서 계속 유지는 되네 그래도 강제로 움직이는 맵 아 뭐야 아 아 난 물음표 친건데요? 물음표 친건데? 좋아 아아 내 버섯 내 버섯 괜찮아 그냥 쟤네들 태우지 말고 꺼져 안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네 기울어서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벗어서 하나 쓰고 가야겠습니다 벗어서 하나 써주시구요 좋아좋아 또 어떻게 괜찮아 저거 먹으면 다시 오케 나이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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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아 기울어져 있어 아 진짜 타지 좀 아세요 못하게 못하게 가만있자 그냥 가만있다가 한 번씩 가자 지금이죠 돈 필요없어 돈 명예 필요없어 세이브다 나이스 그 다음에 저기 타서 또 하는건가 오케이 고우 비키세요 빨리 가야되요 가야된다구요 비키시라구요 비키세요 아 그냥 가자 까마귀 뭐지 이거 까마귀 녀석들 점점 날 노리고 있는데 이 녀석들 이거 신경쓰지마 어 뭐야 아 죽어라 죽어 까마귀 야 매달 먹으면 아이고 못먹었다 아이고 아으 진짜 도망가 꺼져 다 죽었다 아이씨 으흐흐흥 야 가자마자 가야돼 떨어져서 죽어요 살짝쿵 오케이 예쓰 아주 간단하잖아 좋아요 좋아요 도움 남기 좋았구요 호 다음 한판 남았네 8월도 진짜 빠르겠다 쿠파가 안나오면 노인정입니다 명심하려 뭔소리야 시끄러 어 보소 프로펠라 맨 갓리곱터 이거 하나 가져갈까 아 이거 가져가면 못 날아 용암이 계속 날라오네요 필요 없거든요 저 갓리곱터거든요 이걸 딱 먹지마 나중에 먹어도 엄마 아 아씨 여기로 가고싶다 아하 절로갈걸 메달인데 띠용 뭐야 아 빨리갔어야 되는구나 아 아 돈먹는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용암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 아하 씨 역시 너무 돈을 밝히는건 좋지 않아 아니 나 돈먹고 있었는데 뭔가 했네 갓리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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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기 간 저기 다운 공개 다운 악 인데 안돼 도움이가 피곱터 갓리곱터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 근데 먹어주시고 어? 아 깜빡했다 아 소쿨하게 돈을 사회에 모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달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나이스 착한 일하니까 또 역시 여기서도 용암이 계속 올라오는데? 빨리 올라가자 아 간내가 없어 엄맘마 이거 아휴 뭐야 쇠사슬 함정이다 함정이야 너무 먹을라고 애쓰지 마 먹었다 아이고 아 마지막만 먹으면 되는데 아 먹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아니야 빨리 가야돼 시간 없어 온다 자 그들이 온다 빨리 빨리해 스피드가 왜 이렇게 안 나 아 메달이다 메달 빨리 빨리 와주세요 빨리 빨리 아저씨 빨리 여기 빨리 왜 이렇게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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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쿠파 잡으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쿠파녀석 드디어 족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쿠파를 족칠 수 있는 것인가 비행선이고요 비행선이고요 뭐야 이거 잡다 이거 별걸 다하네 이제 나사도 풀어 이제 잡아가지고 피치공주 잡아가지고 머리 삭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잡혀가고 정신 안 차려 어? 아 아 마리오 힘들게 다시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삭발을 시켜가지고 뜨거운 맛 납치성의자야 납치성의자 대포 드럽게 많이 나오네 어머머 어 어 왜 앞으로 가네 이게 지금이다 아 아 너무 쎘다 앞에 정면으로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구요? 점프 안해도 된다고? 아 그래? 아닌데 맞는거 같은데? 흠 조심이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원래 가만히 써도 돼요 여러분 아 매달 안 먹고 포기하고 간건데 버전 하나만 주세요 버전 하나만 주세요 여기 조금 위험해 한번 밟고 따다닥 따다닥 갈게요 따다닥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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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없다 펭귄만 두 개네 상자 부숴보라고 무슨 상자 아까 걔는 자취했던 상자 아 별거 안나와 돈이 다 나오겠지 어 여기도 상자있네 그러고보니까 뭐 나오나? 어 돈만 나오죠 어? 간리곱터 감사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좀 들어봐 감사 감사합니다 간리곱터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죠 여기도 설마 아 나이스 간리곱터 여기도 있네 간리곱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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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z 나려한테 먹으라고 모든 걸 다 잃었어 어 뭐야 저거 여기 페이크가 어떻게 들어가 어이없네 배관이 있어 좋아요 극현 포개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악 극현 포개민님 자 버섯 먹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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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상 싸서 그런건 아니고 제가 집중을 못한거죠 괜찮아요 이제 버섯 먹을 수 있으니까 문제 있어 이거 문제 있어 버섯 까니고통 괜찮아 다음 버섯 스피드 느py 물 pos 쇼러ười 에이거 갓니굽턴UE 쇼끈하게 죽어라 어 안죽네 흐흐흐흐 아! 뭐해! 밟았는디 아 자꾸 대지도 않는 피지컬 할라 탁 탁 할라구 2단으로 죽일라구 했는데 대지도 않는 피지컬 하지 자꾸 핫 진이 4단? 눈 9단? 엄마 2단? 2단? 이 녀석, 이 녀석 일로와! 하... 여기서 나오던가? 좀 와, 좀... 꺼져, 좀 꺼져버려, 내다 버려 그냥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먹고 바로 그렇지, 가운데 먹었네 아! 왜? 왜 맞아요? 그냥 서 있어도 안 맞았는데 도니까 맞았네, 뭐야 아니야, 방금 서 있었을 때 안 맞았다고 꺼졌는데 맞았어? 아이고 그럴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맞아 키가 컸는데 키 작을 때는 들어갈 때 안 맞는데 키 커지면은 문제방 같은데 이게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내가 키 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심했을 텐데 별을 쓰고 가자고? 에이, 가오 상하게 무슨 별이에요 지금 어려운 구간도 아닌데 이렇게 다시나 먹이고 됐습니다 아 좀 약간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아 살아있다 스트레스를 한 번씩 풀어주고 그래야 돼 건방 죽였어 안돼! 먹어야 돼 헬리콥터 여기였나? 아니 저 앞인가? 저 앞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제발요 버섯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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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에요 스타 쓸게요 그냥 스타 다섯 개나 했는데 가오 가자 가오 버섯 여기 없었지? 빨리 가야 돼 스타 더 빨리 여기 버섯 여기 버섯 얼마 쓰지도 못하네 괜찮아 먹기만 하면 슬픈 가오 가오 지니 가오 침착하게 가면 안돼여기 빨리 가야돼 여기 빨리 가야된다고 다왔어 세이브야 아아 열받아 진짜 안전하게 그 다음부터 내릴거에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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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빨리빨리 가야돼 그거 올라가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아까 어디야 어디야 세이브 뭐올게 없지 버섯 좀 주세요 여기 왜 안올라가지냐 아 2단점으로 가야되는구나 요렇게 아 좀 멈춰 좀 아 거기 딱 멈추라고 미끄러지지 말고 좀 멈춰봐 멈춰 이거 먹으려고 난 뭐 숨겨진 티틸인가 했네 이거 돈 먹으려고 그냥 돈이 욕심보소 하지만 저 위에꺼 먹어야되요 저 위에꺼 먹으면 버너스 뭐 나오거든요 캠같은거 한판만 더 하고 안하면 안되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꺼져 있어 다 먹어 뭐야 잠깐만 어 이거 될거같은데 그냥 갈게요 아 지금 내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안해서 그래 뭐지 왜 위로 올리지 저걸 아 지나가라고 어 세이브다 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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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심 퍼를 노려볼까 메달 먹어볼까 세이브도 됐는데 하나 아 아 어 되게 빨리 가야되네 흐흐흫 기다라 말도 안되는 스피드가 필요하네 흐흐흐흫 괜찮아 세이브가 되있기때면 중간 세이브가 다행이야 풍월냥 pg컬레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버섯이 있으면 좋은데 어 아까 버섯 없었는데 갑니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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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잖아 아 괜히 쫄았네 메달 밑에 뭐 있는데 안먹어 어 나 뭐야 못 올라가는데 안먹을거야 나는 아 왜 그래 그래 저거 시체 가져와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점프해서 딱 던지면 먹어줄텐데 맞네 그렇게 먹는거네 안먹어도 돼 코파인가요 드디어 만났군 얜 코파 주니어잖아 근데 니네 아빠 어디갔어 아 아빠 왔네 저기 아빠야? 니네 아빠 진짜 어? 아닌데 아빠가? 주니어인데 일단 해봐 뭐야 폭탄이야 저거? 어떻게하지? 밟아야되는건가? 아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네 그때 밟아야되는건가 보네요 어 지금 올라간다 어? 아 한 번에 다다닥 올라가는게 아니고 파도타기처럼 올라오는구나 아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오케이 요렇게 좋아 아 두번에 2페이즈 2페이즈는 쫓아는 불 어 뭐야 아아 불 없애주셔야 한대 어 잠깐만 위험해 아 위험해 에헤헤 시간 절 잘 유도해야되는데 그쵸? 어 불 좋지 않아 불 한쪽으로 몰아 불을 한쪽으로 몰아 이쪽 자 하나 둘 서잇 오케이 3페이즈 좋아요 그 다음 머니 시간없다 40초 45초 한 대만 더 맞추면 되거든요 우와 더 커진 것 같아 더 커진 것 같아 아 아 한 대만 내면 되는데 이거 아 이거 키가 작아가지고 다 됐는데 펭귄 쓸 데가 왔다 키 커지자 여기 얼음은 없지만 갑니다 풍어허랑 피지컬 리뷰 무사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깼어 다 깼어 근데 쿠퍼가 아니고 쿠퍼 주니어네 뭐야 이거 아니 무슨 되게 잘했는데 뭐.. 뭐 본 플레이야 나 완전 잘했는데 별로 죽지도 않았구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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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랩 랩 랩 먹어볼까 매달? 이렇게 해서 던지면 먹어지는데 요렇게 아이고 어 뭐 나쁘지 않지 뭐 프로펠러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랩 랩 랩 랩 랩 랩 이걸로 불 끌 수 있는 약간 유도해야 돼 쿠파를 오케이 요렇게 요런식으로 가까이 유도해야해 끝으로 끝으로 불 끊으로 불 끊으로 아 아 안 터뜨려 아 아 그냥 맞춰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맞춰도 되잖아? 나 기다렸잖아 괜히 그럼 아까 괜히 개고생했네 이거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넌 끝으로 뭐야 그럼 너무 쉽잖아 그러면 난 터질때 타이밍 맞춰서 맞춰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피치야 드디어 구하는구나 야 뭐야 벌써 다음 슈퍼마리오 뉴 슈퍼마리오 2야 뭐야 아 좀 놔줘 걔 좀 놔주라고 아 그렇지 아빠가 안 낳았는데 우와 좀 포스가 좀 있는데 어 좀 위험이 있어 2번부터가 진짠가 하긴 너무 쉬웠어 여태까지 그 날 REAX 뭐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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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